한국의 핵무기 개발 한국의 핵무기 개발 능력과 정치적 가능성 그 결과 등을 심층 진단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 내 핵무장 논의를 전하면서 이 시나리오는 한때 공상과학처럼 보였던 것보다 리얼리티 쇼에 더 가깝다며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초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숙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핵무기 개발에 대한 지지 여론이 북한의 핵무기 증가로 일부 높아진 점도 언급했습니다. 매체는 이코노미스트가 인용한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약 70%의 한국인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은 과거 박정의 대통령 시절 핵무장을 시도한 적이 있다며 이 구상은 최근 몇 년간 비주류에서 주류로 옮겨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언급 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핵무기로 동맹국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미국의 해고산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봤습니다. 또 문제는 이런 조력이 미국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당장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한국은 미국의 해고산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시절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가 올해 한국 전문가와 공무원 1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독립적 핵무기 보유에 찬성한 비율은 3분의 1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핵무장에 반대하는 한국 전문가의 과반이 미국을 우선시하는 대통령이 미국을 이끈다면 핵무장 지지 여론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쇼에는 분명한 전편이 있다며 1970년대 초 미군이 베트남에서 패배에 직면하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주한 미군 6만 3천명 중 2만 명을 철수시킨 사례를 들었습니다. 당시 닉슨 대통령도 아시아 동맹국에 자체 안보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시절 서울에서 미 중앙정보국 cia 요원으로 근무했던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부차관은 이코노미스트에 미국의 지속력에 대한 엄청난 불확실성이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는 박정혜 정부가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던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롤리스가 이 계획을 폭로하자 미국은 한국의 압력과 함께 안보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1975년 핵확산금 지조약 mpt에 가입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같은 미국 우선주의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법 측면에서는 닉슨 대통령과 다를 것으로 봤습니다. 매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장 추진에 동의하거나 심지어 격려할 수 있다며 확장 억제액 억제를 미국 이의에 대한 냉정한 계산이 아닌 자선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cia 국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의 자체 핵능력 개발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무기고를 감안할 때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합리적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전문가와 외교관은 한국이 단 1년 만에 첫 번째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엔지니어링 능력으로 민간 원자력 산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현재 전국에 보유한 원자로가 26개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아랍에미리트 UAE와 체코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미국 로스엘러모스에서 핵연구소를 운영했던 핵물리학자 지크프리드 해커는 핵 분야에서 물리학과 과학은 이미 끝난 상황이라며 필요한 건 훌륭한 엔지니어링인데 그들 한국은 핵 관련 엔지니어링의 모든 측면에서 정말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에 부족한 건 핵폭탄 원자재, 즉 재처리된 핵연료에서 나온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입니다. 한국은 현재 사용후액 연료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을 재처리하지 않고 민간 원자로에서 사용하는 농축 우라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연료를 대규모로 재처리하거나 농축하려면 새로운 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하지만 민간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후액 연료를 비축하고 있다며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5년 미국 과학자 연맹 찰스 퍼거슨 회장은 논문에서 한국이 4천 개 넘는 폭탄을 만들 만큼 충분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완전한 핵무기화를 추진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봤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단거리 및 중거리탄도 미사일을 개발한 상태입니다. 핵무장을 하지 않은 나라로는 세계의 서유일하게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도 개발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엔키판다는 그들은 이미 자체적인 미사일 강국이라며 다른 핵 확산국에 비하면 전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첫 번째 핵장치를 완성한 뒤에도 거기서 멈출 수 없을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북한과의 본격적인 핵경쟁이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핵 프로그램은 북한이 자체 프로그램을 가속화하도록 촉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가 이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수십 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규모는 2030년 전까지 수백 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북한과 동일한 수의 폭탄을 보유할 필요는 없겠지만 먼저 공격받은 뒤에도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핵옵션은 일방통행 티켓이라며 앞으로 나아가면 뒤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또 핵무장은 한국의 이미지를 극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세계의 케이팝과 김치로 알려지기보다 핵폭탄으로 정의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mpt를 무시한 핵 보유로 국제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민간 핵물질을 감독하는 국제기구인 핵공급 그룹의 sg은 회원국에 한국과의 협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의 핵수출 산업은 붕괴하고 국내 원자로는 가동이 중단돼 한국 전력 생산의 약 30%가 상실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법은 무기 이전과 이중용도 기술 수출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할 조치도 한국 경제에 부정적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2017년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배치했을 때 내린 조치보다 훨씬 더 가혹한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며 한국 수출의 약 20%가 중국으로 향하고 한국은 핵심 소재 상당 부분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의존하는 다른 나라에도 핵무기 개발과 보유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고양이 한 마리를 가방에서 꺼내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고양이가 나오게 된다고 비유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핵무기에 대한 오랜 혐오감을 극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습니다. 핵무장이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립니다. 옹호론자들은 북한에 대응하려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더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무기의 특별한 공포만이 억제에 필요한 심리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게다가 양측이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상호 군축을 협상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핵무기가 한반도를 훨씬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전 소장은 남북 모두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어떤 평화가 가능하겠느냐며 군축을 가능하게 하는 대신 군비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양쪽에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들이 핵방하쇠에 손가락을 얹게 될 것이라며 이 드라마에 피날레결 말른 그들이 실수로 암학의 돈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대선 이후 한국은 그동안 참아왔던 무기체계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미 대통령이 되든 한국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이기에 미래 상황에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군사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러시아 측이 우크라 동부 점령 지역을 자국 영토로 합병하면서 끝까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빼앗긴 영토를 반드시 되찾겠다는 우크라이나와 이미 점령한 지역은 자신들의 영토이니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에 들어오는 경우 핵옵션을 비롯해 모든 대응을 하겠다는 러시아 간어 강대강 대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조금씩 조금씩 동부 영토를 탈환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러시아의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푸틴과 러시아 수뇌부는 핵카드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러시아가 결국 핵옵션을 꺼내든다면 전 세계적으로 핵무장 도미노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와 가장 인접하 군사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폴란드에선 최근 한국신 방산 장비를 수십조 단위로 구매한 것으로 모자라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까지 눈독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폴란드에서 한국의 핵발전소를 요청 중인 진짜 이유는 다름 아닌 핵무장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유럽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보도하며 24개의 원자로와 1970년대 이후로 쌓아둔 사용 후 핵연료를 통해 순식간에 4,300개의 핵전력을 완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폴란드가 최근 한국에게 막대한 방산물자와 국가기관산업인 핵발전소 건설을 요청하는 이유기 핵무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몇 시간 전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자체 외교라인을 통해 미국 정부에게 핵무기를 배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가디언 등 다수의 매체들에 따르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폴란드 언론사인 폴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전력을 폴린드와 공유하거나 폴란드에 배치할 가능성을 검토하자는 뜻에서 미국 측 고위 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미국 백악관은 폴란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핵공유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실행으로 옮기지도 않을 것이란 브리핑을 통해 폴란드 측의 핵공유 발언에 당황스럽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우리 폴란드에게 핵무기가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하며 언제든 핵 프로젝트에 참여할 잠재적 기회는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발언에 유럽 대부분 언론사들은 폴란드 간 핵무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하며 폴란드가 핵무장을 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도했습니다. 먼저 최근 폴란드는 누구보다 국방 예산에 많은 돈을 투자한 국가입니다. 1년 국방 예산이 19조 원에 달하는 폴란드는 올해 한국의 방산 장비를 구매하는 데만 20조 원을 넘게 들였는데다 현재 14만 명에 달하는 정규군 규모를 2배 이상 늘린 30만 명으로 맞춘다는 정책을 통해 향후 한국의 방산 장비와 군수물자가 더욱 필요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의 국내 총생산 GDP를 확인해보면 1인당 GDP의 경우는 1만 5천 달러 수준으로 곧 4만 달러를 향해 가는 한국과 비교해 절반 정도 수준의 경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폴란드의 이번 국방 지출은 국가의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소비라는 지적으로 국방 예산에 투자한 만큼 경제 발전이나 국가 발전은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폴란드 측 정부 관계자들의 우려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아무리 군사력을 키워 폴란드 앞까지 전진해도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는 핵전력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막대한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핵이라는 확실한 방어 수단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부족한 군사력에도 조급해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방어 전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아주 소형의 전수력이라도 사용하는 일이 생겼을 때 미국이 확전을 막기 위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폴란드는 자국을 지키겠다며 진지하게 핵무장을 선언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의 핵공유에 대한 발언 핵무장에 대한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자체 핵무장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 즉 핵발전소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한국에 핵발전소를 도입하겠다며 한국 수력 원자력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하는 등 방산 도입에 이어서 한국의 핵발전소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 원전 수주 현황은 한국, 미국, 프랑스 3개국이 경쟁하고 있는데 프랑스 원전은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보이고 한국과 미국 두 곳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대통령이 미국에게 핵공유를 요청하는 등 핵무장에 준하는 수준의 발언을 했지만 미국이 이를 부정하는 현황을 봐서 미국은 폴란드에게 향후 핵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로 건설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폴란드 측에서도 핵도입에 부정적인 미국의 원전을 굳이 도입할 이유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상황에 안 그래도 유력했던 한국의 원전이 폴란드 내부에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경수로와 중수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원자로는 중수로이며 경수로 원자로를 통한 핵무기 제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기술이 발전한 지금 재처리 과정을 통해 경수로에서도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은 충분히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 원자력 전문가들의 공동된 입장입니다. 원전의 전력 생산에 사용되고 남은 핵연료는 퓨렉스라는 재처리 기술을 통해 안정적으로 플루토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1970년대부터 원자력 발전소의 목적은 유사시 핵전력 완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해 군사용에 가까운 특성을 띄고 있습니다. 1970년 7월 윌리엄 로저스 당시에 미국 국무부 장관은 2만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통보를 하게 되자 한국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인 핵무장 프로젝트를 세운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70년대 정부부터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도했지만 미국 측의 반대로 완성시키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흐름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으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한국이 핵무장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2016년 대선 후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적인 문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며 그 대가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도록 용인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2017년 9월에는 중국과의 군사경제적 마찰로 인해 갈등이 격화되자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자체 핵무장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백악관 긴급국가안보회의 NSC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런 검토를 두고 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라 분석했는데요. 부산 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 교수 로버트 켈리 역시 2024년 트럼프가 집권에 성공한다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즈는 한국은 70년대부터 쌓아온 사용 후 핵연료가 있다며 이를 통해 순식간에 4,300기의 핵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현재 보유 중인 150기의 핵탄두는 한국의 현재 기술로 3개월 안에 완성이 가능하며 한국이 이처럼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70년 주한미군 철수 동보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를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50년 동안 쌓아둔 핵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의 연료로 탑재할 수 있어 한국의 핵전력 시스템 완성이 가능해집니다. 핵을 보유하고 이것을 언제 어디서든 발사하기 위하 핵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그 어떤 나라도 한국에게 선제적인 군사적 도발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핵잠수함의 경우는 한국이 오래전부터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우려한 미국 측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닌데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언제든 만들 수 있다는 능력과 기술이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 측은 한국의 종합적인 원자력 기술을 보고 한국의 원전을 도입할 국리를 하는 것입니다. 개발 시초부터 목적이 핵 추출을 위한 것인데다 일단 만들어 놓으면 향후 핵잠수함과 핵항모 등 다양한 전략 자산에도 사용할 수 있기에 한국형 핵발전소만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선택지는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만에 하나 폴란드 원전 수주를 미국이 하게 되어도 한국의 시공업체들이 천문학적인 낙수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미국의 원전 업체는 시공 능력보단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원전을 수주한다고 해도 건설과 같은 시공 분야는 다른 곳에 외주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 도입을 시작한 한국 최초의 원전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서 기술 이전을 해준 고리원전으로 이번 폴란드 원전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다면 상당수 시공 분야에 한국의 원전 관련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수많은 웨스팅하우스 원전 건설에서 한국의 업체들이 참여해 시공한 사례가 있으며 한국의 원전 자체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이전을 뿌리로 설계되어 상호간 시스템이나 부품 등 호환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기에 원전의 설계와 시공에서 이점이 많습니다. 한국도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건설적인 핵무장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사시 우리 스스로 지킬임도 필요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를 먼저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할 압도적인 저지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특히 한국형 핵항모 건조가 논의되는 가운데 누리호를 기점으로 한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 역시 사실상 완성단계 수준이 되었고 거기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체계까지 완성시킨 한국은 최종 관문인 핵 보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거 선진국들이 ICBM과 SLBM을 개발한 이유는 역시나 핵을 탑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한국의 군사적 개발 방향이 최종 관문인 핵 보유로 가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정당한 명분도 존재합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완료한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인접국인 중국은 북핵을 견제하기보단 오히려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명하죠. 따라서 현재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 중국 역시 책임이 있으며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명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핵을 저지했다면 한국도 핵무장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확인하고 올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은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2019년 1년 동안 북한이 쓴 미사일이 총 27발로 조사됐는데 아직 올해가 지나기도 전에 벌써 79발을 쏴댔죠. 도대체 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무차별적인 도발을 감행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북한에게는 분명 그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 9월 15일에 발생한 도발은 좀 이례적입니다. 자신들이 형님처럼 모시는 중국의 외교부장 왕위가 북한은 약 5분 간격으로 탄도 미사일을 쐈습니다. 당시 북한은 고도 60km의 미사일을 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뜨렸는데 하루 뒤 놀라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 미사일은 특이하게 열차에서 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른바 철도기동 미사일 체계였습니다. 이는 구소련에서 최초로 도입한 미사일 체계로 달리는 열차에서 미사일을 쏘아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철도가 촘촘하게 깔린 북한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든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철로가 파괴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미사일을 운용하는구나라는 비아냥 섞인 조롱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북한이 열차 미사일을 쏜 지 딱 이 시간도 한국에서도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바로 SLBM 즉 잠수압 발사 탄도 미사일이죠. 천지를 뒤흔드는 괭흥과 함께 바다 아래에서 갑자기 물줄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서서히 하늘을 향해 날아오른 미사일은 장장 400km 바깥의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았는데 이는 한국이 역사상 최초로 성공시킨 잠수압 탄도미사일 발사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SLBM을 성공시킨 국가가 됐죠. 사실 잠수암에서 미사일을 쏴 목표를 타격하는 SLBM은 고난이도 중 고난이도 미사일로 꼽힙니다. 보통 탄도미사일은 핵무기의 운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운반 체계에 따라 지상에서 쏘는 ICBM이 있고 바다 아래에서 쏘는 SLBM이 있고 공중에서 투하하는 전략폭격기가 있습니다. 그 중 SLBM은 콜드런치, 즉 고압증기를 이용해 미사일을 일정 높이 이상으로 쏘아올린 후 공중에서 엔진이 점화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지지대로 활용할 만한 공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단일에 오차로 발사해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실패하면 잠수압에 탑승한 요원들의 생존까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자신 있지 않으면 발사하지 않는데 한국은 그 어려운 것은 미선 컴플리트 했죠. 이제 심해 어디서든 마음먹으면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비밀무기가 생긴 겁니다. 한국이 SLBM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해 8월 13일에 취역한 도산 안창호압이라는 잠수암 덕분인데 분명 도산 안창호압은 디젤로 운용되는 디젤 잠수압입니다. 미국의 잠수암 전문가인 H.I. 서트는 자신의 블로그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이 공개한 도산 안창호압은 미사일 능력의 새로운 여명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쓰기도 했는데 한국의 기술력이 너무 뛰어난 탓일까요? 아니면 3000톤급 도산 안창호암을 독자적으로 설계한 경험을 높이 쳐주는 것일까요? 외국의 소위 전문가들이 자꾸 한국에게 물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핵잠수압 개발에 성공했느냐고 말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2021년 12월 13일 미국 뉴욕타임스에는 생뚱맞은 핵잠수암 기사가 하나 보도됐습니다. 남한은 아주 오랫동안 핵잠수암을 원했다. 새로운 원자로가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그간 한국은 핵잠수암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슈를 내보내지 않았음에도 미국의 주류 매체가 나서서 이러한 기사를 썼다는 점이 조금 의아했었죠. 내용을 요약하자면 한국 정부가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4km 떨어진 경주 간포마을의 2025년 완공을 목표로 6,540억 원을 투입해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연구하는 연구단지를 조성 중인데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한국이 핵잠수암 개발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수십 년간 반대해온 바로 그것이라는 말도 덧붙여서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미 한국이 개발하려는 원자로의 출력은 차세대 사형톤급 잠수압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하다며 한국은 이미 핵잠수암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비단 뉴욕타임스뿐 아니라 많은 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잠 개발을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윌러스 그렉슨 전미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한 인터뷰에서 핵잠수암은 보통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작전하고 장거리 항해를 위해 만드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한국의 핵잠수암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고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잠수암 전문가 브라이언 글락 선임 연구원은 한반도 주변의 동해와 서해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핵잠을 개발하기보다는 미사일 방어체계 등에 돈을 쓰기를 바란다고 분석하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이 핵잠수압 개발을 공론화한 것도 아닌데 왜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이 먼저 나서서 이미 기술력은 충분하니만이 개발을 하니만이 앞장선 분석을 내놓는 것일까요? 아마 2003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동령은 취임 4개월 두 조영길 당시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받습니다. 프랑스의 바라쿠다급을 모델로 한국형 핵잠수압 세척을 건조해 2020년까지 실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들은 그는 장고에 빠졌습니다. 이 계획은 그간 노심초사하며 관계 유지에 힘써왔던 미국은 물론이고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해 전세계 안보의 근간을 흔들만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죠. 장고 끝에 노 전 대동령은 결국 이 사업을 승인하고 극비사항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2003년 3, 6월 6, 2일 1을 딴 362 사업, 즉 핵잠 세척 개발 사업이 비밀리에 시작됐습니다. 워낙에 국가 안보에 중요한 사항이고 외부로 유출됐다가는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예견됐기 때문에 기자들에게까지 엠바고를 요청했지만 결국 사업은 1년 뒤 종료됐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자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사명으로 이를 특종으로 보도했기 때문이죠. 결국 국방부는 이 기사가 보도된 직후 핵잠 수압 개발 계획 자체가 없었다며 전면 부인하면서 관련 조직을 완전 해체시켰는데요. 이후로 십수년간 핵잠 개발은 완전히 없는 일이 됐습니다. 그러다 핵잠 수압이 다시금 수면으로 떠오른 것은 2년 전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한국에서는 안보와 관련하여 큰 이슈가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는 그간 한국의 발목을 잡아왔던 핫마이너스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어 로켓을 발사할 때 고체 연료의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1년 뒤 지침이 완전히 폐지됐지만 당시만 해도 이는 큰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액체 연료만 사용해왔지만 이제 사거리 제한이 없는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두 달 후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하나 더 터졌습니다. 당시 핫마이너스미 미사일 지침 개정 소식을 전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한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압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국방부 역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 4.0톤급 핵잠 수압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미국의 핵잠 수압 개발에 필수적인 핵연료를 미국이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일반인들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김 차장이 미국에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은 한국에는 독자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한국이 직접 핵연료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해 미국에 이러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요청에 미국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반대해오고 있던 핵카드를 한국이 꺼내들자 당황하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실제 핵잠 수압을 만들 능력이 있을까요? 핵무기 탑재가 목적이 아닌 핵연료로 운행되는 핵잠 수압을 공격형 핵잠 수압이라고 부르는데 공격형 핵잠 수압의 가장 큰 무기는 SLBM입니다. 그런데 잠수압이 핵연료용 원자로와 SLBM 발사체까지 탑재할 수 있으려면 최소 3천톤급 목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기술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3천톤급이고 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해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제는 원자로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정익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핵폭탄 상업용 원자로 핵잠 수압 원자로 순서로 난이도가 높다고 말합니다. 핵폭탄은 고농축으로 단순히 농축만 하면 폭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농축기술만 확보하면 가능하고 상업용 원자로는 핵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 그리고 이를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핵폭탄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이 상업용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수출까지 성공시켰으니 이미 안정적인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핵잠 수압용 원자력 기술만 확보하면 되는데 이는 공간에 대한 제약이 심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승조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최고 난이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이 이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을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에게 핵잠 수압이 기본 설계까지는 아니지만 기본 연구를 마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 고 물었고 방위사업청장은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라고 말했죠. 절대 아니다라고 딱 끊어 말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우리는 그 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연료만 공급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핵잠 수압을 설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 가지 사실로 미뤄볼 때 한국은 이미 최소 몸체 크기인 3000톤급을 독자적으로 설계한 경험과 상업용 원자로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4 0톤급 핵잠 수압 도입을 공식화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한미원자력협정을 먼저 개정하거나 미국의 원료 공급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서 한국은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군사적 목적의 농축은 제한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20%도 프랑스가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이용해 로비급을 건조해냈기 때문이고 이 20%가 핵잠 수압 운용을 위한 최소 수치인 겁니다. 하지만 이 원자력 기술을 미국의 기술이 아닌 영국이나 프랑스, 러시아 등 이미 미국과 다른 방식으로 원자력 기술을 개발한 나라와의 협력은 이 협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최근 호주에게 뒤통수 맞은 프랑스가 한국과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 등과 관련하여 거래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고 피력해오기도 했죠. 그렇다면 도대체 핵잠 수암이 무엇이길래 정부가 비밀리에 개발해야 하고 다른 나라 눈치를 보며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까지 잠수압이라는 존재는 필요할 때만 잠수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필요할 때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것이 기술력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핵잠 수압이 등장하면서 필요할 때도 수면 위로 부상할 필요 없이 심해에서 평생을 보내다 심해에서 소멸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즉, 영구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핵연료로 추진되기 때문에 굳이 수면 위로 떠오를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하지만 함부로 만들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실수로 방사능이라도 노출된다면 전 세계 해양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수도 있는 무서운 존재인데요. 국제 정세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작년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핵잠 수암 기술 이전 소식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과 손잡고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않은 호주에게 핵잠 수암 기술을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빠르면 내년부터 핵잠 수암 8척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했죠. AUKUS 안보동맹, 즉 호주 AU, 영국 UK, 미국 US 3국이 혈맹에 가까운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이 발판으로 작용했는데 호주의 이 계획으로 치명상을 입은 두 개 국가가 생겼습니다. 바로 프랑스와 중국이죠. 원래 호주는 2016년부터 약 77조 원을 투입해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프랑스로부터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만 미국이 핵잠 수암을 지원하겠다고 나서자 이 계약을 파기시켰습니다. 이 계약으로 호주는 프랑스에게 5조 원의 계약 파기 위약금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지만 호주는 이 위약금을 물더라도 핵잠 수암을 선택했죠. 중국 역시 이 계획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에 책임 여부를 두고 중국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호주는 중국과 극도의 무역 분쟁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호주에게 핵잠 수압 기술을 제공한다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안의가 크게 보장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핵잠 수암은 수명이 끝날 때까지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심해 깊은 곳을 유유히 떠돌다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와 slbm을 쓴 후 다시 가라앉으면 이를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핫부로 호주를 건드릴 수도 도발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미국도 호주도 중국도 그리고 바다를 접한 모든 국가들이 핵잠 수압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방사능 누출 사고입니다. 만약 핵잠 수암이 사고로 침몰하게 될 경우 거기에서 유출되는 방사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도 핫부로 접근할 수 없으므로 누구도 방사능 유출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공격형 핵잠 수암, 즉 핵을 연료로 하여 추진되는 잠수암이 한국군에 필요한 이유는 비단 북한 때문이라는 단순한 이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타국의 침략에 의한 전쟁의 폐해는 비단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2022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어떻게 자국의 안보를 책임지느냐는 전적으로 그 국가의 선택입니다. 핵잠 수압의 목적은 정보 수집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국가에게 소리 없이 다가가 SLBM 등의 미사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대비하지 않은 국가의 피해가 어땠는지 우리는 한국전쟁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적으로 수면으로 떠올라 연료를 보충해야 하는 디젤 잠수암은 적국의 군사위성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반면 핵잠 수압은 이론적으로 10년 이상 어쩌면 평생동안 수면 아래에 머무른 상태로 작전 수행이 가능하죠. 물론 잠수압 승조원들의 정신적인 고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젤 잠수암에 비해 최대 3배 이상 빠른 이동이 가능한 핵잠 수암은 도발을 준비하는 북한 잠수암을 장시간 감시하고 추격해 공격 징후가 보이면 즉각 응쟁할 수도 있죠. 한국은 국방중기계획에 잠시 언급했을 뿐 핵잠 수압 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만 어느 순간 국회의사당 지붕이 열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첨단 유도 미사일에 의해 탱크를 비롯해 지상장비 3천여 대가 순식간에 초토화되는 등 지상무기에 위협이 되는 각종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텔스 기술 구현이 중요해졌는데요. 그런데 최근 우리 군의 무기체계의 게임 체인저 기술로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이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신무기 하나로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데 무슨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경우 외적 변수가 많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기를 잡기 힘든데 이는 세계 군사력 2위 러시아가 세계 22위 수준인 우크라이나를 왜 단숨에 제압하지 못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손꼽히는 무기의 현대화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실제로 전쟁 초반에 우크라이나가 활용한 드론은 러시아군 보급로를 직접 타격해 전쟁을 장기화로 끌어갔고 원정 전쟁에 나선 러시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렇듯 우크라이나 마이너스 러시아 전쟁이나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 마이너스 아마스 전쟁을 보면 현대 국방력의 방향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쟁의 승패는 결국 스텔스 기능이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적과 보이지 않는 적의 싸움에서의 승자가 불보듯 헌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군에 적용하는 스텔스 기술은 단연 미국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미군이 사용하는 스텔스는 도료를 전투기에 도포해 전파를 튕겨나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미래의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신무기 끝판왕 스텔스 패널을 최초로 개발해내면서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스텔스 패널은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한 필름 형태라 붙이기만 하면 되고 심지어 광대역에 걸친 레이더 탐지 신호를 90%까지 흡수할 수 있다고 해 더욱더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스텔스 패널은 우리 해군 함정 일부에 설치돼 성능 시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게임 체인저 핵심 기술이 될지 엄청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스텔스 방식은 도료를 바르는 방식을 이용해 물체를 은폐하는데 쉽게 말해 위장 크림을 발라 숨기는 것과 유사합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인 주멀트급 구축함은 길이가 무려 180엠에 달하지만적 레이더에는 작은 고깃배로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군함 자체가 스텔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를 위해 칠해야 하는 도료가 무겁고 비싸며 게다가 외부 환경에 도료가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산업계에 따르면 우리 해군이 지난 6월부터 군함 일부에 스텔스 패널을 장착해 시험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만든 스텔스 패널은 선체 외부에 스텔스 도료를 칠하는 방식과 달리 단단한 패널을 부리는 방식인데 이 패널 속엔 레이더 탐지 신호를 흡수하는 필름 두 장이 들어 있습니다. 앞서 파동에너지극한 제어 연구단 CAMM은 미국과 유럽에서 메타물질을 활용한 무기체계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수 분야에서 메타물질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면서 메타물질을 국방 분야에 적용해 레이더 추적을 회피할 기술 개발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타물질을 연구해 온 CAMM은 전자파를 굴절시키는 방식이 아닌 흡수하는 스텔스 물질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해당 물질은 레이더 전파를 최대 90%까지 흡수하는데 전파 흡수는 물질 고유의 전자기적 특성을 주파수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절해 전자파를 흡수함으로써 열손실로 소산시키는 방식을 띕니다. CAMM에 따르면 신소재 중 하나인 그래핀을 바탕으로 가공해 만든 스텔스 물질은 마이크로 대역 전자기파를 흡수하는데 생산이 용이하고 소재 가격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 스텔스 패널은 얇은 필름 형태라 기존 물질 사이에 끼울 수 있고 곡선에도 형태 변질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소재보다 5분의 1 이상 얇아 10dB 이상 음향도 흡수할 수 있는데 덕분에 전투기 기체 스텔스 기능은 물론 잠수함용 수중 흡음판과 소음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CAMM 자체 실험 결과에서는 스텔스 패널이 자연계 물질 영역보다 더 넓은 파장대 전자파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사실상 연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마쳤다는 뜻으로 본격적으로 실증화 단계에 돌입하는 절차 나만 남은 셈입니다. 실제로 CAMM은 해군과 연계해 군함에서 실제 운용 환경 적합성을 검증하고 있는데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수준까지 왔다고 판단해 이를 적용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주요 전력에 스텔스 기술을 적용할 예정으로 이번에 개발한 기술이 앞으로 무인기나 선투기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렇듯 한국이 스텔스 패널이라는 미래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신무기를 미국보다 더 빨리 개발해낼 수 있었던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연구진이 일찍이 메타물질에 주목했기 때문인데요. 메타물질은 자연계에 없는 물질 특성을 지닌 인공구조물을 뜻하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성을 지니도록 인위적으로 가공한 물질입니다. 메타물질의 가장 큰 특징은 파동이라고 불리는 자연현상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으로 파동은 빛이나 전파, 소리 같은 것들이 장애물과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빛이 어떤 물체에 부딪히면 반사되거나 투과되거나 흡수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파동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 인위적으로 반사를 막거나 원래는 흡수가 안 되는 걸 흡수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투명 망토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바로 메타물질인 셈입니다. 망토에 메타물질을 입히면 빛이 정상적으로 반사되지 않고 망토 뒤에 사물에만 반사되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망토가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이렇듯 메타물질이 주목받는 이유는 스텔스 기술처럼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정부가 CAMM에 많은 투자를 한 것도 같은 이유인데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 등 방산기술 선진국들도 메타물질 개발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퓨처마켓 인사이트는 메타물질 시장이 2031년 한화 약 12조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메타물질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방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천기술 수준만 놓고 보면 한국이 보유한 기술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CAMM 연구단이 내놓은 메타물질 원천기술 개수와 수준만 따지면 한국은 이 분야 세계 최고 레벨에 있다고 봐도 되는데 국내에서만 364건, 해외에선 165건의 메타물질 특허를 출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군함 말고도 다른 모든 6회공 무기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현재 메타물질을 적용한 사례 중 가장 손꼽히고 있는 건 바로 스텔스 전투기로 예를 들어 전파가 전투기에 닿으면서 발생하는 파동인 반사를 제어하는 메타물질을 만들어 적군 레이더를 피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CAMM의 경우 적외선 카메라를 피할 수 있는 보병용 스텔스 잠수함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만들어 소나에 걸리지 않도록 돕는 갸해저용 스텔스를 개발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CAMM의 스텔스 메타물질 기술이 우리 군 전반에 걸쳐 활용될 여지가 매우 큰 셈입니다. 현재 방산업계에서도 CAMM의 메타물질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는 중으로 해당 기술이 발전하면 머지않아 전장에 우리 장병에게 투명 망토를 입힐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메타물질 기술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 자주 국방뿐 아니라 방산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탱크와 전투기를 거의 완벽하게 숨기는 다중대역 스텔스 소재 등 차세대 기술 개발 연구에도 매진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작년 대한민국 10대 기계 기술에 차세대 항공기를 위한 시각, 레이더, 적외선 동시 회피 복합 스텔스 기술 개발이 선정되는데요. 차세대 복합 스텔스 기술은 기존 무기 체계에 적용된 시각과 레이더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 적외선 신호를 저감하고 다양한 파장 대역을 사용하는 최신 무기의 탐지기로부터 아군 무기 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다양한 국가 연구 사업을 수행한 연세대 기계공학과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차세대 복합 스텔스 기술을 구현해내며 한국 국방과학 기술의 발전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적외선 스텔스 기술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초기 연구 단계로 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 개발이 남아있지만이 역시 조만간 유의미한 결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차세대 스텔스 기술은 전투기, 함정 등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는데요. 이제 스텔스 기술에서 미국과 맞먹는 건 시간 문제인 듯 보입니다.